음악 적격 심사에서는 단가 수종이 허용되고 있어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악 음악 제도라는 건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지 현장에 맞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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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들의 숨은 자질을 발굴해내는 사람은 지도자의 영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